화염병 화염병 쟤는 화염병 던지니까 화염병을 많이 주는구나 자 나무줄기 아 이것도 터뜨리는건가 여기도 이거 터뜨려서 가는거 같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거 같기도 하기도 한데 저기도 지나가는 길이 있을거 같애요 야 여기 어떻게 지나가는 길이 있을거 같기도 한데 어 잠깐만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네 야 이 재생의 반지 좋다 에너지가 조금씩 계속차 재생의 반지 정말 좋다 프라이..프레시 던트님 맞나? 예 반가워요 아 화살 쏜다 어디야 저긴데 아아 여기로 가는 길이 있구나 봤어 봤어 어우 야 재생무십 스마일바자님 야 와와와 덤벼 덤벼 나 여깄다 야야 어디가 인마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오라고 저거 겁이 많네 야 야 일로와 야 아 쟤 뭐야 어디까지 뒤로가려고 야 인마 야 야 야 아니 거길 어떻게 올라갔어 야 일루와 아니 야 오엉 뭐야 aggression 뒤에는 또 뭐야 어휴 씨 야 이 회복의 반지가 정말 좋아 엔어색 계속 쫌차니까 오오오오 좋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긴데요 여기 넓마 오오오오 오오 아휴 나 에너지 아 저 뭐 자꾸 야 야 그 화살 쏠레 아휴 아휴 계속 맞고 있어 아휴 계속 총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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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여기서 이 뭐 이런식으로 맞아가지고 에너지를 먹을줄이야 아 참 그럼 그렇고 또 화살 쏘네? 또 어디야?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이 바퀴벌레같은 화살병들 아까 밑에 있었는데? 아닌데? 오 저기있구나 아 야 어디다 쏴? 화살을 야 넌 마법 화살이잖아 쟤를 왜 야 쟤를 왜 뭉쳐 여기 떨어져야되나? 어 저기 뭐 먹을거있다 야 근데 이걸 야 저길 어떻게 가라고 이거 점프해서 가라고? 아 저기는 점프하기 여기는 가기싶지만 저길 점프해서 가라고? 점프점프점프 아니 무슨 점프점프하는 기그그그그그그 뭐 춤추는 그것도 아니고 저길 점프점프점프해서 어떻게가 아 나 그럴 자신은 없는데? 흫 자 일단 내려가요 아아 여기 아 여기 들어간데가 있구나 오오오 뭐 뭔데 쟤 죽고있어 나한테 소울만주고 공짜 소울인가? 인간조각상? 어우 땡큐 베리감사 내가 이런거에 쉽게 걸리지 걸릴놈이 아니라는걸 어제 아셨을텐데 멈췄다 야 너 그러고있으니까 꼭 나쁜놈가잖아 착한 놈이네 아 죄송합니다 저는... 제 이름은 케일입니다 저... 해외여행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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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왜 카톡? 아... 제가 처음에 이 잃어버린 나라에서 그게... 에... 에... 잘? 하핫 아... 하핫 하지만 내가 어떤 곳을 아는 것은 저는 이 장면을 그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마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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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을 말한다고 내가 믿을게 지금 네 나는 그리고 아니 너... 그걸 그 맥주에서 찾았을 때 아 다음.. 다음 보스가 지금 또? 또 얼마나 쎄려고 끝나네요 이거가 오히려고 여기 온거지 황혼총 오케.. 가죠 뭐 3명 나오는거야 뭐 3명정도 이제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아 잠깐만 아까 저기도 먹을거 하나 있었는데 이 반대편에도 먹을거 하나 있었는데요 저기까지 갈려면은 여기 사다리 올라가야되는거구나 저기 하나 있었어요 아..마저 못먹은거 여기..여기쯤에 하나 있었는데 다 먹었나?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뭐하나 못먹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뭐하나 못먹은게 있었던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야 저거 아래로 내려가야되는데 야 저거 아래로 내려가야되는데 아아아아 두박자급 애들이 세명이나 나온다고? 누구? 야 그건 말이 돼? 그걸 깨라고? 그거 깨라고 만드는거에요? 어디서 또 화를 쏘는거야? 자 피하구요 아니 야 잠깐만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었다 아이아이 나 잘못왔다 툭 나 잘못왔다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는거 보니까 굉장히 센 무빈까봐요 내가 죽을걸 벌써 예상하고 벌써부터 재밌어서 웃기 시작하는거 봐 아이아이 물 얼마나 많이 죽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다 먹었어요 핫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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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0번 죽는다구요? 우와.. 거기다 엄청 거시기한 동네구나 야 너 일어나! 정충하지 말고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메이스? 나 메이스 들지도 못할텐데 내가 착용 장비 그 겨우 단것말고는 들 수 있는게 없어요 뭐 메이스가 있는것도 아니고 죄있는 지팡이 이건 뭐야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것도 안좋잖아 들 수 있는게 없어 방패라도 좀 지팡이하고 방패 이런식으로 바꿔서 바꿔가면서 들수 들면 좋겠는데 지팡이 방패 지팡이 방패 지팡이 방패 이런식으로 그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지팡이 방패 지팡이 방패 지팡이 방패 지팡이 방패 전혀 야 이건 막고서도 뛰어다닐 수가 있네 아 스태미너가 안차는구나 아 스태미너가 안차는군요 아 차긴 차는데 되게 느리게 차는구나